불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신진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논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불교학 연구회는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 학술회의실에서 불교와 수행을 읽는 시선들을 주제로 2019 가을 논문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대 우동필 교수는 염과 견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고, 금강대 하영수 교수는 법화경에서의 사리불의 위상에 대한 소고, 동원과학기술대 김근중 교수는 초기 불교의 명상수행에서의 실천적 중도 위상의 구현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경북대 이은정 교수의 유깁서를 통해 본 열반의 실존적 측면에 관한 고찰, 경북대 윤동주 교수의 쇼펜하우어의 불교관에 대한 비판 등 모두 5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2명의 선배 교수들이 논평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